경남 남해 천년고찰 용문사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인 남해 용문사 괴불탱을 9년 만에 일반에 공개했습니다. 지난 2014년 문화재 보존 처리 후 저만법회를 봉행한 뒤 처음 괴불탱을 공개한 이번 법석은 개묘년 윤딸 생전예수제 회양의 의미를 살리고 용문사의 역사문화 전통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용문사 주지 승원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호국사찰 역할을 했고 조선숙종 때 수국사로 지정된 사찰 역사 등을 소개하며 시대에 맞는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. 용문사 괴불탱은 삼배 바탕의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문수보연보살이 협시하는 삼존도 입상입니다.